주인공 자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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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라 아 잘잤어? 흑 아 이 새끼 일어났으면 냥치는 좀 하고 주둥이를 들이밀어라 아가리에서 똥내가 작녀를 하네 그냥 그래, 배고프지? 사료 줄까? 오, 밥 좋아 기다려, 여기서 아이씨 또 사료 3천 원짜리네 야, 나도 로얄 캐니는 줘 지만 이기고 나는 주둥이야? 어? 몰라 손 해봐 손 이쪽 손 해봐 이쪽 손 하이파이브 해봐 하이파이브 해봐 옳지 잘했어 나 밥먹기 이제 저리 꺼져 아, 놀아주기도 힘드네 놔라 밥먹을 때는 걔도 건드리지 말라는 명언 모르냐? 놀으라고 배고프다고 어, 묘정씨 뭐해요? 아니, 오늘 여동생 부모님 집 가서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집 놀러올래요? 아니 뭐 그냥 같이 집에서 넷플릭스다 보게요 왜 아무도 없어? 왜 아무도 없어? 나 있잖아 나는 꽂아놓은 보리 자루야? 그럼 내가 집 주소 찍어줄 테니까 조심해서 와요 야 저놈은 어떻게 된게 365일이 발정이 나 있는 것 같지? 대단하다 대단해 콜라야 지금 형 썸타는 여자거든? 가만히 있어야 돼 얌전히 있어 알았어? 너나 얌전히 있어요 발정난 개처럼 껄떡거리지 말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왔어요? 어, 어머씨 저 왔어요 여기 앉아 아, 네 오, 기쁘다 아휴, 오늘날 고생했네 근데 강아지 안 무서워요? 네, 강아지 안 무서워요 어, 귀엽다 어 야, 이 정신빠진 기집애야 여기 왜 왔어? 너 엄마한테 말 안 했지? 빨리 가 저 시키 지금 발정 났다고 가라고 아, 이쁘다 오빠 남자야 여자야? 하... 그건 묻지 마라 난 둘 다 아니다 근데 오빠 인스타에 있는 강아지 이 콜라 맞죠? 어, 걔 걔가, 예, 콜라 똑같이 생겼네 너는 인스타에 있던 그 여자애가 아닌데 어플을 몇 개를 갖다 쓰는 거야 아, 너무 귀엽다 애기 만져봐도 돼요? 예? 만져봐도 되죠? 안 물어요? 안 물어, 안 물어 근데 오빠 집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게 산다 남자 집 처음 와봐요 야, 이거 완전 여우네 남자 집을 처음 와봤다고? 이게 개소리네, 개소리야 아, 남자 집 처음 와봐요? 응 아, 나도 우리 집에 여자 온 거 처음이에요 아주 쌍으로 지랄을 해라 응? 내가 본 것만 몇 명인데 야, 너희 둘이 뭐야? 호언증이야? 아, 개소리 파티네, 개소리 파티 밖에 많이 더워요? 네 거기 커피 마셔, 커피 사다 놨는데 커피? 무슨 커피를 마셔? 너 머릿속에 있는 거 있잖아 술! 술 마시자 그래 그래서 네가 언제 진도를 뺄 거야? 빨리 수갑과 아메리카노예요? 네 나 아메리카노 못 먹는데 아, 그래요? 그럼 시원한 거 뭐 마실래요? 아니, 나 커피 마시면 또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음 아니면 오빠 집이 뭐 시원한 맥주 있어요? 이게 선수야 이게 선수야 너 멘트가 아주 계획적이다, 어? 대낮인데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는 드립을 치는 거 이거지 이거지 바로 술 먹자고 해야지 너도 좀 배워, 인마 아, 맥주? 맥주 한잔 할까요? 맥주 마시죠 아, 맥주 많지 기다려 네 마셔요 오빠, 우리 짠 할까요? 네 어, 민영 씨 응? 우리 만나는 지 좀 됐잖아요 네 러브샷 어때요? 러브샷? 러브샷 아, 이 진부한 새끼 러브샷이 언제 쪘거냐? 여기가 뭐지 회사 회식자리야? 요즘에 누가 러브샷이에요, 오빠 아, 요즘 러브샷 안 하나? 그냥 이렇게 마셔야지 어떻게? 어떻게냐고요? 안고 마셔야지 아, 이렇게네 잠깐만 우리 주인이 발동이던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야, 주인 너 잘하면 오늘 원하는 거 이럴 수도 있겠다 아, 배 아프네 바닥에 똥을 싸놓을 거야 그냥? 음 저, 유정 씨 괜찮해? 아, 술 가졌더니 취하네 술이 너무 약해가지고 몇 회 안 먹었는데 술 잘 못하시네 네 아, 술 잘 못해가지고 아, 어지러워 아, 어지러워요? 아, 어지러워요? 저거 안 취했어, 어? 다리 봐봐 떨고 있잖아 연기야, 연기 저거 오늘 작정했네 아주 와, 저 여우 주연상 갑이다 진짜 여우야 여우 주연상이 아니라면 여우 아, 저 유정 씨 힘들면 방에 가서 좀 쉴래요? 어우, 우리 주인 공격 좋았다 어?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드립이었다 방에 칠래요? 아니, 가서 뭐 넷플릭스나 좀 보면서 좀 자요 영화를 본다고? 아유, 귀여운 새끼 이거 네가 영화를 찍겠지 장르는 안 봐도 뻔하네 와, 내 거기는 떼놓고 지는 행복하네 아주 그래 가라, 가 아주 가 보자 나도 좀 재미라도 보자 어, 뭐야? 왜 니들만 들어가? 나도 니들 뭐 하는지 볼 거야 야! 나도 보여줘 야, 나도 땅콩은 없지만 그 느낌을 안다고 옛날 그 느낌 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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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!